흰색 연구복을 입은 사람이 스마트 사상정치바라고 적힌 유리시설에 들어갑니다. 컴퓨터 터치스크린에는 중국 공산당 관련 콘텐츠가 떠 있고, 머리 위에는 카메라 기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허페이 국가과학센터는 홍보 영상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당원들의 사상교육 학습효과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선과 표정, 뇌파, 피부정기반응 등을 측정해 교육을 받는 학습자의 집중도와 이해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센터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지만 온라인에 공개된 후 논란이 됐습니다. 충성도 평가, 과학기술을 이용한 세뇌 등과 같은 네티즌들의 비판이 나오자 센터 측은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중국의 첨단기술은 주민 행동 감시에 더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감시하는 교실이 등장했고, 광둥성의 한 지역은 얼굴 인식 카메라 주변 90m 이내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해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